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만화 리액션 여러분들과 같이 시청해 보는 그런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파이퍼와 레온의 그 커플 영상을 다뤘던 브라트 아트님의 영상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꿀잼 영상 제공해 주신 브라트 아트님께 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채널 많이들 놀러 가셔서 댓글이랑 좋아요 좀 많이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흐름 끊기는 거 싫으신 분들은 원본 영상도 재밌게 즐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스토리 또 이어질까요 첫 번째 영상 바로 진행해 봅시다 출발 뿅 자 잠깐만 일단은 첫 번째 지금 잼그램모드거든요 콜트팬이 타라 vs 위에는 레온 보 그리고 디스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빠바밤 어? 일단은 열심히 싸우고 콜트가 지금 싹쓰리각 잡았어요 일단은 보석 깎고 바스로 튀어라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팀원들 팬이랑 타라가 좀 약간 마음을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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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건데 내가 모은 건데 내가 열심히 모은 건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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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타라가 네 내노라는 게 아니고 너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였네요 그 이게 죽으면은 싹 다 날라가잖아요 네 하하 좋은 생각이 났다 하하 자 타라가 일단은 보석을 좀 받고 지금 쫓기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하 더러운 모티스와 보의 등장 하하 하하 이 때 타라가 위험한 상황에서 멋지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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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해서 자 팡팡팡 싹쓰리하는가 너끼니 죽어있다 초치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캐리하는 그림 이게 지금 콜트가 원하는 그림 아니에요 어머! 콜트 씩 너무 멋있어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그런 그림을 상상하는데 자 그리고 돌아온 현실 콜트는 여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로 결정합니다 어... 어떡해! 오지마! 오지마! 이 자식들아! 이 멍청한 녀석들 이 콜트님 등장이시다 너희 다 죽었어 이제 말로... 시작한다 받아라! 어! 이 그림이 아닌데? 보석 애꿀! 이건 뭐 보석 알아서 주러 오네 이멍처한 녀석 땡 보고싶어요 지금 뭐 좌절하고 있는 콜트에게 다가온 타라와 팬인데 그래 어? 뭐야? 궁버튼인데요? 띠용? 나뉘이 나뉘이 조사에 oxygen 발동 가자아아아아아아아 수고 있다가 싹거래! 뭐 방법은 틀렸지만 콜트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콜토반 너무 멋져요 뽀뽀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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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상남자 콜트 연예땅엔 관심없어 이 보석으로 이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겠 다음 스토리 한번 또 살펴봅시다 다음 스토리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될까요? 자 일단 쉘리와 그리고 제시 큐미 제시 안드 안녕 어? 아 랜덤 큐인가 보네 제시가 지금 이거 그건거 같거든요? 예 금고 수비하는거 있잖아요 그 베이비인거 같거든요? 그래서 이제 셀리와 제시는 불이 오겠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쭉쭉 쭉 뻗고 쭉 뻗고 쭉 하지만 아 생각지도 못한 진의 등장 잠깐만 이거 진? 어 그 금고 수비하는 맵에서 진 쓸 데 없지 않나요? 아니지 힐러라서 괜찮긴 한데 지금 조합이 사실 탱커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하 심지어 티켓 20개 20개인데 얘는 하나짜리야 사실상 질겟 마인드죠? 잃을게 없어요 이 친구는 하하하하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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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에헤 진으로 트롤해야지 에헤 빠꾸 없는 트롤러 진의 등장에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셜리입니다 에헤 에헤 아아 망했다 이번판 이리와 니 죽고 나 죽다 어? 에헤헤 에헤 왜 그러세요? 아 저 게임하겠다는데 게임하다고 즐겁게 하는건데 셜리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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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엉? 성신 차려 어딜 날로 먹으려고 그래 이 자식아 우리 지금 티켓 20개가 달려있다고 집중해 알았어 너 헛짓거리 하지 말고 금고나 지켜 알았어? 에헤 에헤 알았어요? 네헤 총탕 총탕 에팀이 하겠습니따 자 열심히 또 이제 수비를 하고 있는 제시거든요 일단은 로버트 잡고 오케이 요정도면 순조로워 지금 금고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나 어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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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잠깐만 하지만 나 잊지 말라고 셜리들이 있으니까 호흡 하하하하 야 너 나랑 호흡 좀 잘 맞는다 아 오케이 하이파이브 오 왓 뭐야 야 금고 체력 왜 저래 으어? 뭐 집 집이 뭐 뭐 날리가 난거야 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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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다 이게 게임이지 의문의 지금 로봇 행복사 직전이에요 개꿀 빨고 있어요 금고로 그냥 꽁으로 먹는 상황이죠 거의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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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개꿀 어허 처자 직전을 일루와 정신 차릴 마 보다 못한 제시가 집에다가 포탑을 깔아놓습니다 가라 멍멍봇 MK1 헛 헛 헛 헛 와하오 어떤 놈이야 어? 다 죽었어 어? 나한테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어? 어 스무스하게 잘 맞고 있었습니다 네 1% 뭔데? 3% 보스의 등장 노 저에게 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걱정은 허들들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음 자 바로 저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 뾰졸램프 자 나와라 가자 땡겨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 땡기면 안 돼? 이 멍청한 놈아 아 잠깐만 야 너 지금 소환한 건 좋은데 진아 어쩔 거야 이거 네? 아우 일단 멍멍봇 개작살 났고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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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우 오케이 보상 개꿀 25초 보상 8 음 아하 그래도 괜찮 어 아하 잠깐만 스파이크에게 쫓기는 집 비빈 거 같거든요 히히히히히 이 멍청한 녀석 휴파이크의 허니짝 폭탄 맛 좀 봐라이 음 발사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열 받네 내가 왜 이거 도망쳐야 되는 거지? 일루와 범라 어 아 또 홈런 큰 거 한 방 먹고 그대로 기절해버린 우리 휴파이크의 모습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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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퍼잖아 파이퍼야 아 파이퍼 오 오 이 끔찍한 온종은 몸과 머리는 파이퍼인데 얼굴은 다이너마이크고 그리고 손은 또 뭐야 로봇 손에 하륨 점점 프랭크의 도끼까지 히히히히히 오 진짜 끔찍하다 하하 히히히 아 호러 그 자체 일단 숨습니다 펩 펜? 펜?? 뚠뚠뚠 저 저기요 펜씨 왓 어 어 저 또 뭐야 펜과 풀 풀인가요 풀?? km2 벽을 그냥 뚝배기로 깨고있습니다 진 tenant.. 진 색깔은 또 왜저래 진?? 쥔인? 이번에는 진과 크로우의 헌종. 진노우네요, 진노우. 내가 꿈꾸는 거 아니지? 로프리모의 등장. 그리고 니타와 레온의 합척. 그리고... 풀랜곰까지! 헌종파티 그자세 거예요. 관리와 대릴 dod off. baseline 칠 Etch No مش up! 유파이크 오마이갓 정신이 들었다 이런 개꿀이 비비씨 뽀뽀좀 더해주세요 인공호흡 개꿀 일로와 안되겠네 기껏 살렸더니 다시 한번 보내야겠어요 뿌웅 바이 바이 허허 쨍그랩으로 꼬링 고맙습니다